또 하나는 뭐 잘 아시는 모델이죠. 스트라이크 TPS 입니다. 이건 다행히 이 콘솔 본체밖에 없습니다. 220볼트 코드성 까진 드립니다. 여기 이제 풀 스위치 가셔야 되고 이 풀 스위치를 하나 이렇게 개조해서 해드릴 수 있는데 그냥 입에 사세요. 20만원 되면 싸게 사실 수 있어요. 30만원이면 배대지 때리세요. 어차피 여기에 보이는 케이블 TPS 여기에 콘솔이라든가 드릴류 사셔야 되니까 저렴한 가게에 드리니까 나머지는 맞춰 쓰세요. 내가 이것까지 구리시의 유국조 원장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도 여러가지 이베이에서 사모 오셔서 판매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분한테 문의 하시던가 하셔가지고 싸게 드리니까 이거 정리하니까 이거 풀세트 업자한테 이거 사시면은 7,800 뭐 돈천 달라는 데도 있어요. 이제 옵션 구성하기 나릅니다. 근데 소독물에 있어서는 이런 큰 드릴보다 마이크로 드릴 마이크로 쏘가 많이 써요. 소독물은 크게 못쓰니까요. 어 이제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전동 드릴인데 이거는 이제 파워 소스를 이용하는 정형외과 툴이 있고 에어 소스를 이용하는 게 있구요. 또 하나는 이렇게 전동식으로 이거는 이제 SQL 거죠. 그래서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스트라이커 도 보이는 게 이걸 이용해서 전에도 제가 한번 공급해 드린 것 같아요. 이런 것들 전동 배터리 팩 끼셔 갖고 쓰시는 썩소 뭐든 드릴이든 이런 여러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 각각 있어요. 마이크로 정형외과 수술을 동물병원에서는 주로 선호하죠. 동물들이 작으니까. 근데 또 긴 거 뭐 피닝하고 이럴 때는 또 이런 큰 것도 필요하십니다. 그래서 각각의 요구가 있습니다. 이거는 다음에 세팅해서 올려드리고요. 예 감사합니다.